7번 매트, 19번 경기 여성불로 64킬로, 여성불로 64킬로 시아마로 1번 매트로 할 수 있습니다 주지석 선수 4번 매트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 니까완대 방치 세운거 목 뒤까지 형제야, 목 뒤까지 칼 당기면서 당겨요, 칼 당기면서 같이 당겨야 돼요 자, 이렇게 다시 정성장 안했고 무릎 감지면서 당겨, 당겨 무릎 달러가면서 간다 조화가 주시고, 조화가 주시고 오영준 선수, 오영준 선수 손 밑으로 줘야 돼, 손 밑으로 조화가 주시고, 오영준 선수 지금 바로 4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상관 조심해야 돼 최승관 선수, 조성민 선수 상체, 상체 계속 세워 지금 3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4분 나갈까요? 홍삼준 선수, 지금 바로 4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체 계속 세우면서, 상대 바지 잡고 뜯어 손은 절대 뒤로 들어가면 안 돼 패스 좀 밑으로 땡겨 패스 한나, 한나 컴백 그렇지, 그렇지 해, 니깐 조심, 계속, 계속 조심, 넘어가, 넘어가 허리박아, 허리박아 넘어가, 넘어가 나이스 한나 충분히 패스할 수 있다 한나, 3분 한나, 3분 다리 풀리면 다리 세워 그룹 들어오게 하면 안 돼 그룹 들어오게 하면 안 돼 혜지 잡고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다이어트 볼까 그리 확실해, 그리 확실하게 들어가 고장 밀어야 돼, 고장 밀어야 돼 그룹 들어오게 하지 말고 고장 밀어야 돼 고장 밀어야 돼 그렇죠, 불매하기도 확박해져서 못 들어와 한나, 바지를 잡아, 바지 확 잡아 반대를 줄여, 반대를 바라봐 반대를 바라보면서 제술 선수, 오븐 멘트로 열심히 합니다 한나, 바지 해, 바지 해 바지 해 한나, 바지 잡아, 바지 뒤로 빠지면서 패스해, 빨리 넘성공 화이트, 베스트 해, 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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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누가, 누가 한나, 일어나, 일어나 한나 천천히, 빨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야, 2분 30초 한나야, 충분히 100초 한나야, 충분히 100초 1분 멘트로 열심히 합니다 한나, 아직 아니야 한나, 아직 아니야 한나, 아직 아니야 우리 연습했던 거 그렇지 됐다, 왔다, 됐어 그렇지 다시 한나, 무조건 바디를 잡아, 바지 바디를 써, 하는 게 유리해요 남성 화이트 한나, 그립까지 뜯어 한나, 그립까지 뜯어 신선을 시장돼요 한 발 봐주세요 한나, 그립 뜯으면서 아까처럼 만들어 다시 상대 바라보면서 해 바라보면서 세워요 그렇지 한나, 됐어 바지 잡아 바지 잡아 다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렇지 엉덩이나 춰어 한나, 엉덩이나 춰 한나, 엉덩이나 춰 앞으로 뺏지마 앞으로 뻗지마 됐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빠지면서 가 무릎 뺏기면 안돼 안나 그립 싸우면서 얘기해 그립 뜯어 그립 뜯고 바지 잡고 가 무릎 들어오면 안돼 안나 안방해 안방해 무릎 밀어 무릎 밀어 무릎 밀어 무릎 밀어 1분 2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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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어요 안나 상체 계속 세워줘야 돼 세워 놓았잖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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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해 안방해 안나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상체 계속 세워줘 이제 부진하게 움직여 이제 부진하게 움직여 뒤로 빠지면서 계속 브레이킹 해야돼 상대 간을 14개 만들어 뒤로 빠져 무릎 세워 무릎 세워 무릎 세워 한 손은 계속 계속 상체 세워 상체 세우고 뒤로 빠져 한 손은 바지 잡아야돼 그립 뜯어 그립 뜯어 팔 잡아 이제 팔 팔 잡아 팔 상체 세워라 뒤로 그렇지 위버 넘어가 넘어가 다리 치우고 넘어가라 빨리 다리 치우고 넘어가 머리 박고 넘어가 그냥 계속 넘어가 넘어가 다시 빼 다시 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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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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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쪽으로 상체인 선수 주욱 김혁 선수 상체인 선수 박태애 선수 준혁 선수 지금 바로 감사합니다.